히스패닉 직원을 성희롱에 끊은 인종차별한 혐의로 한인 농장주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인 농장주는 24만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의 한 난초농장입니다. 이 농장 직원 8명은 지난 2003년부터 매니저들에게 성희롱과 인종차별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며 연방평등고용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편지를 통해 수차례 농장주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평등고용위원회는 농장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농장주는 결국 24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무신경했던 한인사회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는 이 한인 농장에서는 성희롱과 차별 행위가 수년간 계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엘레에서 SBS 전영웅입니다.